검은 황금을 품은 땅, 사우디아라비아. 이 나라는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과 매장을 가진 국가입니다. 40년 전 1980년대만 해도 1인당 GDP가 2만 불에 이르러 미국 1만 3천 불, 일본에 1만 불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우디가 왜 아직도 국민소득 2만 불 언저리에 있는 것일까요? 석유가 경제의 핵심이던 시절 사우디는 석유 가격을 단기간에 폭등시킵니다. 석유의 공급이 제한적이니 우리가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폭등하겠지만 비산유국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냥 비싼 석유를 계속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는 오일 쇼크를 불러오고 오른 유가는 타 산유국들의 증상과 경제성이 없던 유전을 개발하는 계기가 돼 유가는 장기 저유가로 흐르게 됩니다. 또 석유 감산으로 인한 시장의 지배력 저하로 점유율을 타 국가들이 가져가며 사우디의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사우디는 생각했었죠.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는 수백년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석유는 중동에만 집중돼 있다. 우린 수백년간 에너지 패컨을 유지하며 불을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은 반만 맞았죠.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는 수십년간 나오지 않았지만 비싼 석유로 인해 점점 더 타산성이 맞지 않았던 심해 석유와 모래가 섞인 샌드 오일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건설되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은 마침내 셀가스와 오일을 생산해내는 에너지 패컨의 교체를 만들어내죠. 사우디는 자국 경제를 개발하고 변화시킬 시간과 돈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들은 나태했고 그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자국의 산업은 석유정제 산업이 전부였고 경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였으며 자국민들은 복지국가 사우디 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아이러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석유 수출로 인한 분은 모두 왕실로 집중되었고 석유 국제유가 가격이 저유가로 흐르면서 사우디의 재정 수지는 악화되었죠. 또한 수십년간 인구의 폭증도 국민소득이 제자리 걸음만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980년 천만이던 인구는 2020년 현재 3,500만에 육박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성장을 기록했죠. 예를 들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사우디는 현재의 3.5배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석유가 나는 산유구를 불허합니다. 하지만 석유에만 의존한 나라들은 오일의 저주라 불리는 경제의 후퇴나 정체를 경험하게 되죠. 반대로 자원빈국 중에서 자원의 부족분을 기술로 극복하는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 중 식민지 대신 화학으로 라는 말은 기술은 자원을 대체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에너지인 핵융합과 기타 여러 에너지들의 개발이 열어울리고 있는 지금 우리도 자원 개발은 뒤졌지만 기술은 앞서나가 세계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돼 세계적인 부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길 희망해 봅니다.